중모라 뒷골목에 드릴까요? 칼패스 드릴까요? 나만 나만 아가씨 남포동의 거리에는 버스도 많은데 그 버스 그 아가씨는 정말 친절해 명라면 목소리로서 오라이싱 하면서 노인네는 앉으시고 젊은이는 서세요 작은 아가씨 중모라 뒷골목에는 다방도 많은데 그 다방 그 아가씨는 정말을 보아요 그 다방도 많은데 너는 숨까든 아찌개 아는 살짝 면엔서 오늘 커피 드릴까요? 칼패스 드릴까요? 다방도 많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